안녕하세요. 저는 푸시버튼의 디자이너 박승건입니다. 이번에 제가 스타일링한 제품은 2013년 SS 푸시버튼 제품하고 또 하비 미쿠스 홍콩과의 캡슐 컬렉션으로 진행했던 의상인데요. 거기에서 많이 좋아해주셨던 패턴 중에 하나가 레오파드 패턴이었는데 그 레오파드 패턴을 재미나게 트렌디하게 많이 연출해볼 생각이고요. 그리고 2013년 SS는 실버 소재, 약간 메탈릭한 실버 소재와 자연을 거스르는 빛 같은 형광 네온 컬러라든지 아니면 더 자연적인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믹스해서 도심 속의 사파리, 미지의 무언가의 무언, 세계 이런 걸 좀 더 뻔히하게 재미나게 표현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 나일론을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나만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가져라. 본인만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이어링이 됐건 반지가 됐건 팔찌가 됐건 시계가 됐건 그런 시그니처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정말 좀 같은 아이템으로도 남들과 좀 다르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앞으로도 나일론과 푸시버튼 사랑해주세요. 모두 모두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